1회인 박태환 경기고교 5회인 김다른 부영여자보등학교 6회인 이겨라 교성여상 7회인 강나리 서울체육고등학교 8회인 정지연 경기체육고등학교 5회인 강나리 서울체육고등학교 5회인 강나리 서울체육고등학교 지금 게임을 펼치고 있는 1회인의 박태환 선수는 자영 200m, 400m, 1500m의 한국신기록 고위자이며 지금 현재 한국기록 50초 4구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 선수입니다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진 여러분 1회인의 박태환 선수가 한국신기록 랩타임으로 여겨가고 있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까나 박태환 선수가 한국신기록 고위자이며 한참에 박태환 선수 다시 동양대 서울체육고등학교 한참에 박태환 선수 감사합니다.